다윗은 여와를 나의 전사 나의 워리어 나의 용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와를 나의 전사로 나의 용사로 삼는 자는 백전백승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깁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 없어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백번 싸워서 백번 위험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여와를 나의 전사 나의 용사로 삼는다면 우리는 백번 싸우면 백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와가 나의 용사가 된다면. 오늘 말씀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5편 말씀은 고난과 간구의 시편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혹은 압살롬에게 간역을 당했을 때 또는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과 모의했을 때 이 시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주석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자기 자신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간구를 대리체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감정이입이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대상에 깊이 몰두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는 의식의 상태나 작용 가령 관객이 영화 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어떤 동작을 따라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감정이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감정이입이 아니고 영적이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항상 언제든지 자신의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기도로 영적 승화를 시키는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실상 자신을 그리스도화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적 체험은 매우 유익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현상은 매우 위험한데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큰 변이 생기지요. 이런 경우를 과대망상적 이단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과대망상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자신이 구원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화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수로 믿도록 혹은 하나님으로 믿고 복종하도록 강요하며 최면을 겁니다. 교주는 말도 안 되는 헌금이나 헌납을 신도들에게 요구하는데 신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강요에 못 이겨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그 이단 교주를 따르는 교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충성하며 자기가 벌은 돈과 재능을 다 갖다 바치면서 저 사람의 종론을 할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 이유는 교주에게 거에게 헌금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에게 한다는 강한 착각 강한 최면을 심어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교주에게 거에게 헌금을 하고 재산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 바치는 것이다 이런 최면술에 걸리면 능이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기성교회, 상대대형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을 교인들에게 거둬들이죠. 어떻게 그 많은 헌금을 교인들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것과 같다는 영적이입, 감정이입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정이입, 영적이입을 시키고 최면을 걸면 거기 있는 회중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과거 중세의 카톨릭 교황청에서도 면죄부를 팔아서 엄청난 거액의 헌금을 거둬들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당을 지는 데 투자하고 카톨릭 교회에 불을 축적했습니다. 그것은 교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사함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환상, 그런 착각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교회 교인들도 자신이 드린 헌금을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교회에 바친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까? 그 쓰임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주나 혹은 대형교회 목사가 받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대형건물을 짓거나 또 많은 땅을 사거나 교회 재산을 늘리는데 그 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구제나 선교,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당 부분을 이 세상의 땅이나 건물을 사고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 외적 건물을 세우거나 교회 부지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다 이자를 내고 또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와 영적 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반증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물이나 재산을 남기지 않도록 하셨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육신적인 성전을 주지 않으신 것은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를 따라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세운 영적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 했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교회 성전을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내가 교회를 멋있고 화려하게 잘 짓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금하셨죠.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면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믿음의 용장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추락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자 왕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용장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참 의미인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그리스도에 몸된 괴를 세우셨고 솔로몬의 이름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은 우상 숭배와 배교, 탐욕으로 타락하여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모스크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재판관이신 여호 앞에서 여호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씨름하다, 꾸짖다, 변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여호하여 법정에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호하여 나를 위해 싸우시고 꾸짖으시고 변호하소서 여호하여 법정에서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여호 앞에 부리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여호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때를 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의 편을 들어줄 만큼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는가요? 다윗은 창과 광패를 가지고 자신의 적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원수와의 전쟁에서 다윗은 여호하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전사라고 말했어요. 나의 전사로 여호를 고용합니다.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감히 누가 여호를 자신의 전사, 자신의 용사, 자신의 워리어로 부려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를 나의 전사, 나의 워리어, 나의 용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를 나의 전사로, 나의 용사로 삼는 자는 백전백승,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깁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 없어요. 백전불태라는 말이 씁니다. 즉 백번 싸워서 백번 위험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를 나의 전사, 나의 용사로 삼는다면 우리는 백번 싸우면 백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용사가 된다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마치 명령하는 것과 같지요. 다윗이 여호를 향해서 하소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를 자신의 전사로 삼을 근거는 아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10편 35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까닭없이 다윗은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닭없이 라고 하는 말은 원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뜻도 있지만 은혜 박해나다 은혜 박해나서 그런 뜻입니다. 은혜 박해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은혜 박해나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 눈밖에 나다 그런 말하죠. 저 사람은 누구 눈밖에 나서 저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런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박해나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은혜 박해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생명을 해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밖에 났다. 즉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해난 사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뭘 하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은혜 박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의 악을 다시 써주겠다. 나에게 와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 자 하나님의 그 후하신 은혜 하나님의 한력 없는 은혜를 거부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거나 무함하거나 죽이거나 안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자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섬기고 순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난 자들의 악행과 계략에 그들이 스스로 걸려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모든 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악한 악인들의 그 악으로 처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악인의 악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적인 탐욕과 마귀의 욕망으로 사는 자들이 그 악으로 그 죄로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10편 35편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기 내 모든 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뼈라는 말은 내 극심한 고통 중에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몸이 아프면 어디가 쑤시다 그럽니까? 뼈가 쑤시다 그러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에 안 좋고 독한 감기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리고 힘든 일을 했을 때는 뼈꼬리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뼈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초를 당하는 중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뼛속 깊은 곳, 즉 골수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심지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뼈로 여호를 찬양하는 것은 영혼의 골수에서 여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란을 당해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진정한 찬양과 고백은 골수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들은 마치 안개와 같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수, 즉 고난과 고촉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단한 뼈와 같이 굳건하고 견고하고 영혼해서 그 고백이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가 형통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 악창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뒤덮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여호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베의 고백이 대단한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전사가 되시고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는 것은 다윗이 악을 손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는 그냥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손을 악으로 갚는 자는 마귀예요. 그러나 악을 손으로 갚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모함한다고 10편 35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의한 증인, 불의하다는 말은 그냥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잔인하다. 거짓되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 잔인한 거짓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거짓 증인들이 모여서 다윗을 모함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에 잔악하면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들판을 들쑤시면서 쥐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왕을 아둘람 불과 십광야에서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처치하자고 나서는 그의 부하들을 오히려 말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찌 내가 칼로 해야겠느냐.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더욱 죽이기 위해서 미친자처럼 날뛰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궁지에 벌어넣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악을 손으로 갚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악을 손으로 설사, 악을 손으로 100배 이상 갚았다 하더라도 이 구절, 이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고초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을 다윗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사울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막 외치고 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자를 부리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무리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더 깊고 근본적인 고난과 고통인데 그 고난과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고통을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모든 시편들을 통해서 그의 시련을 통해서 보고자 한 것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환란과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항상 긍일과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대하셨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셨습니다. 착한 자들에 대해서 완전한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악을 선으로 대하고 다윗이 아무리 온유하고 마음이 넓다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악인에게 긍일을 베푸시고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단지 다윗은 그리스도를 담고자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또 발부둥치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힘을 썼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기서 외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콜이라는 말인데 이 쉐콜은 가족을 잃은 아픔 즉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외롭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의 극악한 악을 지극한 손으로 갚으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피통함,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품에 안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10편을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극악한 악을 지극한 손으로 갚으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피통함 속에 깊이 잠겨있는, 그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극악한 악을 지극한 손으로 갚으시고 아들을 잃어버리시면서 그 깊은 슬픔 속에 아파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환란 중에서 고통 중에서 어떤 어려운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과 내 비참함과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야 됩니까? 하면서 부르짖으면 원망만 생깁니다. 누구도 원망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도 그각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고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나의 원한과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이 완전히 눈녹듯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윗은 영혼으로 약 천년 후에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알았고 그리스도는 죗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알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언어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피통한 사랑, 절절한 사랑을 다윗도 깨달았고 그리고 사도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고귀한 사랑은 조건 없는 보상 없는 순수한 희생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0편 35편 13절 말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라는 말은 상처입고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누가 상처입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며 그의 대적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상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반역자 비록 아들이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눈물로 통곡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경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자기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치유해 주고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지켜준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나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또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손을 담았지만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영혼이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다 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스테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던져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복수와 원한의 기도가 아닌 용서와 치유 그리고 화해와 평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아들의 핏뿌리는 열망은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으셨고 그 아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과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멸하여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청구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원한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깊은 절규 가운데 휘몰아친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다윗의 마음에 쏟아부어졌을 때 다윗은 원한의 기도가 아닌 용서와 치유가 담긴 그리스도의 기도를 여호 앞에 포도주처럼 감남류처럼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절전한 기도의 영이 임하여 원수라도 용서하며 원수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를 열망하게 하소서 내가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